1. 이건 뭐하시죠? 2. 수공이 안되는데요? 오우 쉣! 와 존네 잘하.. 라마님 갈리오는 지리긴 한다. 정글은 저튜브?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지? 2. 오우 저튜브! 아 왜이렇게 이 상황이 웃기지? 디스코드는 여러분들 제우씨가 좀 불편해하셔서 원래 하던대로 둘이 하겠습니다. 루키는 뭐지? 그러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 레드시였나? 그럴 수도 있어. 모르는거에 정레드로 메 뿌렸어 방금 일단 그 탐캐치 안보해 나 먹어야지 어떻게 해야되냐 어떻게 해야되냐 나 가는줄 지금부터 뛰는건데 다 넣으려나? 어 왜 딱 가고있어? 어 뭐야 먹었는데? 끄지라 나이스 오우! BERHR 내가 열려룰러야 될 것 같은데? 저 그냥 뚫어버려 뚫으면서 버려요 이거 봐야돼 이제 수로 밀어내야 돼 오 여기 모았다 우리 탑은 셀프 없나요? 게임 개 파인 아 탑 차이 하나 때문에 다 죽었네. 탑이 그냥 이거 레드 안 봐줘서 그래 미는 거 도와줘야 돼. 미는 거만 잡을 생각 하지 말고 오랩이라 잡을 생각 살짝 해도 될 때? 해도 돼 나이스 기억 지렸다. 와야 돼 형 라임 50 라임 같이 밀어줘야 돼 어 뭐야 먹는 거 빼놓고 가자 가자 지금? 아 뭐라 안하고? 아 시발 나 로밍팬 한번 나오고 미드 지금 장막 빠졌고 미드 질기 안 좋아 솔케? 와 라반님 대화하면 뭐야 대화하면 뭐야 뭔 소리야 형? 삐삐삐거리는데 개 소리야? 어 뭐야 몰라 뭔 소리야 이거 불났어? 아니 나 불나도 난 이거 지금 하고 못해 있다 하하하하하 탑 뒤에 우리 갈리오 텔 있긴 한데 개필아 못 타 좋아 이거 아 텔 없다 텔 없다 형 텔 1분이야 저 오류네 아 근데 창 창이 근데 이게 좀 안 맞을 게 담았네 아 저기 있다 니 달리네 아야야야 아씨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존야 했어 야 이건 뭐 하시죠? 소금이 안 되는데 오 오 쉣 indian 와 절대 잘 알아 와 라반님 갈리오는 질 이긴 한다 오 오 5번 개치네 라반님 갑니다 라반님 당신 질 입니다 진짜로 야 와 지린다 잉 아니 왜 자꾸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? 방어 봐달라는 거야? 여기로 올지 여기로 올지 모르니까 어 리드, 니달리 뒤에 붙어있거든 니달리건 두 값인데? 뒤에서? 니달리건 내 탈주함 아 나 각오일이긴 한데 형 나 살긴 살았거든 야 근데 여진에다가 각오일 개 샀다 아 근데 다른 템포도 똑같아 그럼 형도 각오일 가는 건 없대 여진 리즈네 그건 아니지 저 형이 이상한 기가 없어 W? W 되냐? 내 템 하나가 없다 어 뭐야 이거 구질구질한 놈 쫓아오는데 뭐야 이거? 풀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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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노플인데 뭐야 이거 왜 자꾸 쫓아와 노플이야 노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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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플이에요 노플 아 지린다 진짜요 와 이거 미드 10캐리다 진짜 시민정 와 15블덩 만들고 아 지뎠다 버스 좋구요 아 바트야 바트야 넌 지졌다 형 근데 저마 그거 해봤어? 어 별로 안 좋던데 그 타전이 그거 들고 한 3연피 받지 않았나? 어허 자 리신 카운터 그 분 별 때문에 아니 너 정글에 대해서 알아? 알아 리신 카운터가 어떻게 얘기해봐 이거 이번에 지속 딜이 안돼 그분은 한방에 안주고 그래서 지속 딜이 그분은 되니까 무조건 유리할 수 밖에 근데 요즘 정북자 들고 리신도 지속 딜니까 싸우잖아 정북자가 너프 먹었잖아 아 너프 때문에 이제 카운터 된거야 그럼? 아니 원래도 못 이겼는데 더 못 이기게 된거지 내가 캐리어라 이만인데? 어 당연하지 알겠어 보여줄게 탑인데 레드 하나 먹었어 상대방꺼 아 에엥 아오 씨 아 씨발 갈게 뭐야 나 여기 슛 타버렸어 실수로 나도 같이 가 어 빨리 와요 날라갈 것 같은데 버려버려버려 어차피 나 죽었어 아 오른쪽 옆에 있으면 살았을려나? 채워놔 쏘리 아 이거 내가 실수했다 이거 절대로 골로 갔으면 안 되는지 Q 한번 쏘고 가야겠다 너는 왜 이렇게 맞춰 이즈야 너무 깝치는거 아니에요?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뺏기는거 아니야 이즈궁 아 아 죽어가는 못했네 아 아니 나 왜 펑터가 안나가? 어? 아 아 내 전막으면 1대1 못 이겨 이거 이길 수가 없어 부조가 야 친구야 나 간다 이새끼야 나 간다 이새끼야 오케이 오케이 한번 잘하고 잘해보자이 으잉? 왜 야 니 꿀탱 때 그때 리븐 천점 때 알지 뭐하지? 아 첫 챔피언은 뭐하나? 어 그때 그냥 다 팼어 아 진짜 탑에서 다 이겼어 라인전? 야 누가오든 이겼어 프로게이머 누구오든 알 뻔 아니야 라인전은 무조건 다 이기 어쩌다 이렇게 됐냐 친구가 어? 제이씨 1대1 어떻게 이기냐 근데 제이씨 1대1 어떻게 이기냐 근데 초반에 시세치 좀 안먹을게 가자 도움답게 하자 친구야 오셉 찍고 우와 아 아까운데 ㅈ 됐는데 이거 나 서로 노스피 플래시 안쓸걸 하얀 크로아상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 쇽 쳐야 돼 그냥 이겼는데 이거 아 쓰레기 챔이네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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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시발 달려 그냥 타운까지 그냥 그냥 넥서스 달려 그냥 졌어 임마 아 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 아까 킬가 플래시 안 썼어야 했는데 실수 없다 플래시 썼으면 안 썼으면 자작은 아배드 어쩔 수 없어 다음반 이기면 돼 제이슨 이제 상대가 제이슨 나올지 몰라서 근데 아쉽긴 했다 근데 이길만 했어 아까 프랑 썼으면 이길만 했어 얘가 일렉동 또 가야지 이거 와드박크 해야지 어차피 거리 그렇지 이거 아아 아냐아냐아냐 탱탱아 왜 아니 첨갑 4포션을 했네 덤불조끼 비슷하다 PTSD 기분 잘릿하겠는데 탱탱느낌 created hag 전 Words Hay Planta 아니 뭐야 아니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템트리 선택 13타치 인정 우와 이거 진짜 여러분들 이 새끼 나락 보내줘 이거 진짜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 템탱아 아니 1레벨 때 너 암무빙 해갖고 왜 계속 쳐맞았어 미니언한테 피 손해본 거 그거 좀 컸고 그니까 상대 이제 아트록스랑 아트록스 E 긁을 때 너도 E 해가지고 그거 한번 피해야 되는데 그거 한번도 못 피했어 그거 기억해? 아 근데 그게 존나 빡센게 아트록스 QE 맞추기 쉬운데 내가 E를 쓰다가 E가 끊기지? 바로 피각 잡혀요 아니 그래서 너 지금 너 지금 잘했다는 거야? 너 지금 잘했다는 거야 그래서? 너도 2R이랑 맞나 했으면 그냥 두드름 맞아 너 뜰래? AI쟁이 새끼가 나한테 아구청을 터내? 아니 탑 1대1이잖아 2R이 존나 잘하는 거야 왜 그래서 나랑 비교를 하냐고 지금 난 너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아니 1대 아니 2세크 너 2천에 똑같애 아니야 꿀테대 들어와 니 아트록스하고 루시아 보여줄게 어떻게 이기는 건지 아니 어떻게 이기는지 보여줄게 야야 너 아트록스랑 루시아 보여줄 테니까 알았어? 탱탱아 이런 태끼가 나한테 훈수를 왜 두는지 난 아니 훈수를 준 게 아니고 이렇게 잘하는 애가 지니까 내가 진짜 마음이 아파서 그래 너 잘한다니까 1대1 내가 못한댔어? 근데 너 왜 지냐고 나 너 믿고 있었다고 꿀땡테대 아니 너 1대1 잘하는데 왜 왜 지냐고 너 더 잘할 수 있잖아 아니 너 2R 이길 수 있는데 네가 평소보다 못했다니까? 내가 못살려줄라고 그런 거 맞지? 진짜로? 친구야! 너 또 잘할 수 있다고 내가 못살려줄게 나는 뭐지? 내가 못살려줄게 나는 뭐지? 나는 뭐지? 나는 뭐지?